천봉을 이제 거안대로 깔아놓고 이열을 궁병으로 해서 측면은 상병으로 깔아놓고요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오잖아요? 어그로가 이쪽으로 다 끌려요 앞쪽으로 튀어나온 놈들한테 먼저 어그로가 끌리거든요 아무리 이쪽에 궁병이 있어도 아 쟤들 피가 없네 쟤들이 피가 없을 때는 호도닥 때려가서 자구리 장소는 없잖아요 주력 장소들 먼저 끊어놓으면 피 없을 때 애들 사기가 쭉 빠지기 때문에 특히 이런 군주들 털자 때려놓고 기병 덮치기 자기가 다 빠졌습니다 이럴때는 기병계 빨리 가가지고 애들 잡아주면 될 거 같아요 장현 보내니까 저세상으로 다 가네요 주태양이 왜 덤비지? 구독아 너 미쳤어? 왜 주태양한테 덤벼어 응? 주태양한테 덤비면 안되지 우독아 이 도종놈아 도종놈 시키가 어우 세모님 오랜만입니다 어서오세요 우독시키 죽어라 승리가 코앞입니다 여러분 네네네 잘 지내셨죠? 세모님 정말 3타를 키니까 오시네 땅게임 계속 저도 해가지고 왜이래 잘가 어 팔다리가 분쇄됐습니다 아 모가지야 팔이 분쇄되는데 모가지야 팔이 분쇄되고 그랬습니다 제가 그냥 MTO모드 무한국이 업데이트됐어요 예 요 놈만 업데이트됐습니다 채널에 업데이트 내역 올려놨어요 인물추가 하나에요 자잘한 자잘한 허그 수정하고 MTO모드만 슈파춥스 무한국 망 heee 멍둥이 한방이 뚝배기 한방 벗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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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